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BAD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디애니라는 말이 좀 나쁘다 사양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나빠서 너무 멋있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더 매력적이다 치명적이다 이미 던져버린걸 B A D B B B B A D B A Vin B A D B B 내일 촬영까지 저희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같이 힘내서 촬영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